네, 군의 위천강입니다. 여기는 대흥교 되겠어요. 대흥교. 대흥교에서 지금 장박 때리고 있습니다. 우와, 저 다리가 뭐예요? 대흥교 다리인가봐요. 하여튼 뭐. 아우, 이분은 도대체 스물 몇 대를 펴고 앉았네.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으려고 그런지. 스무대가 넘답니다, 여러분. 우와, 지금 대흥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박 때리고 지금 2박 진행, 1열까지 고고 합니다. 대흥교에도 지금 자리가 없네요, 여러분. 참조해서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낚시 여건이 좋은가 봅니다. 군의 위천강 대흥교 진행 중이에요. 우와, 저 파란 하늘, 가을 하늘이에요. 네, 우리 서조자님 대흥교에서 힘내세요. 열심히 대물나라 우량턱파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 움직임도 여러 포인트 또한 좋지만 이것도 또한 좋은 것 같습니다.